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거래된 음식 서비스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19-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배달 주문을 비롯한 음식 서비스가 1년 전보다 100.3% 증가한 1조 2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관계자들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향후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부TV 뉴스 차지반입니다.